나 웃겨지는 남자? 성적 완전 떨어졌네. 이란아. 네. 왜 이렇게 우울해하고 있어? 아니, 성적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. 그래? 뭐야, 뭐 하는 거야? 왜 이렇게 웃어? 너 웃는 게 제일 이뻐. 엄마, 나 앞으로도 항상 웃게 해주라. 응, 그럴게. 이상 웃지? 진짜 웃겨. 너, 성적이 왜 이래? 요즘 공부 안 하고 남친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던데. 죄송합니다. 선생님이 화낸데 웃어? 정말 죄송합니다. 이놈 보소, 이놈 보소. 선생님이 화내도 좀 웃냐고! 아, 죽지. 야!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이리 안 와, 이리 안 와! 너 미쳤어? 너 내 인생 망치고 싶어? 어? 아, 진짜! 나는 너 웃게 해주려고 그랬지. 미안해.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. 나도 좀 예민했나 봐. 나 여기서 해주는 거야? 저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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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장. 저장, 저장, 저장. 저장, 저장. 저장. 저장, 저장. 너 여기 왜 왔어? 어? 이 친구 내 마음속에? 저장. 나도 저장. 놀고 있는데. 더 없나? SNL에 끝이 없으니까. 즐거움은 끝이 없다. TVN